욕심은 솔직히 물어봤을 때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도둑으로 하는 분, 양심으로 하는 분들이 보살 그 힘이 이겨내야 돼요 내 에고라는 것도 결국 참나의 작용이고 절대개의 작용이 현상계고 진리와 현상계가 하나로 굴러가고 몰라 하면 돼요 몰라를 자꾸 거기다 이용을 하시면 나중에 뭘 하면 바로 깨어나버립니다 작은 먼지 하나에서 우주의 뜻을 볼 수 있으시 여러분의 작은 마음씀 하나에서 우주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리더십은요 인간의 매력입니다 인간의 덕력으로 사실은 이끌어져요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